레드벨벳이 세계 최대 음악축제 프리마베라 사운드에 출연한다. 레드벨벳은 오는 6월 1에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달 8에서 10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프리마베라 사운드 무대에 오른다. 프리마베라 사운드는 매년 5에서 6월에 열리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다. 전 세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선보이는 건 물론 수많은 음악 관계자, 페스티벌 디렉터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. 한편 레드벨벳이 정규 37킬을 발표했다. 새 앨범을 낸 건 지난해 11월 발매된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버스데이 이후 1년 만이다. 한편 레드벨벳이 정규 37킬을 발표했다.